빠방 하이 밥 먹었어? 밥은 먹고 지내니? 다음에 밥 한 번 먹자 밥 밥 밥 한국인의 정은 밥으로 통하죠 남의 밥에 관심이 많은 건 조선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그 시절엔 어떤 걸 어떻게 먹었을까요? 오늘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신기한 조선시대 식문화 TOP5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엔 어떤 과일을 먹었을까요? 제사상 필수템 사과? 노노 실제 조선시대 제사상에 사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사과는 1900년대 초에야 도입된 외래종이죠 사과와 비슷한 능금이 있긴 했지만요 알이 작고 신맛이 강해 식용으로 먹긴 어려웠다는 실제로 제사상에 올라간 건 밤과 잣 같은 건과였는데요 얘네가 과일의 역할을 대신했죠 이렇게 먹을만한 과일이 별로 없던 조선시대 제주도에 귤이 있긴 했지만 엄청나게 귀해서 진상으로나 올리는 수준이었고요 과일이 있다 해도 생산량이 적어서 상류층만 맛보는 정도였죠 그래도 과일은 못 잃죠 서민들이 즐겨 먹던 과일 3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감 감은 한민족에게 가장 친숙한 과일입니다 반감을 떠올린다면 넌 넌 반감도 일본에서 뒤늦게 들어온 외래종이고요 우리나라 토종감은 모두 떫은 땡감이라는 땡감을 그냥 먹기 힘들었던 우리 조상님들 투숙을 해서 떫은 맛이 사라졌을 때 먹었죠 땡감, 홍시, 연시, 반건식, 곶감 모든 단계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것 특히 곶감은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전래동화에 괜히 곶감 얘기가 많이 나온 게 아니에요 물, 대추 설탕이 없던 과거 단맛은 가장 귀한 맛이었습니다 잘 익은 대추는 그렇게 달 수가 없었죠 과거에는 값비싼 설탕 대신 대추를 요리 재료로 사용했는데요 온갖 요리에 들어가서 단맛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외 지금으로 치면 딸기 바나나보다 많이 먹던 과일인데요 제철엔 쌀보다 저렴해서 밥 대신 참외로 배를 채웠죠 1인당 20개는 기본이었다고 개구리 참외, 꾀꼬리 참외, 먹통 참외, 배꼽 참외, 수박 참외 등 지금과 다르게 종류도 넘쳐났습니다 그 중 쥐똥 참외는 맛이 없어서 아이들이 장난감으로 갖고 놀았다고 하죠 아무리 조선시대라도 사과 정도는 흔할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외국인이 보면 가장 놀라는 것 한 찌개에 숟가락이 5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전통 신문화가 왜 이러냐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죠 사실 조상님들은 억울합니다 이것과는 정반대였거든요 본래 조선시대 상차림은 독상이 원칙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상을 오롯이 차지하고 먹는 건데요 집집마다 작은 소반을 몇 개씩 구비하고 있는 건 기본 각자 전용 수저와 그릇이 따로 있었죠 아기도 예외는 아닌 게 돌이 지나면 아기용 밥그릇과 국그릇 수저 세트를 마련해주는 게 국률이었다는 이것 좀 보세요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잔치집에서도 독상을 받을 정도였다는 이거 이거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까지 했던 걸까요? 유교사상으로 신분질서가 엄격했던 조선시대 겸상을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앉는 위치도 달랐는데요 따뜻한 아랫목은 상속으로 여겨져 할머니의 할아버지나 아버지 자리였고요 나이가 어린 손으로 윗목에 앉았죠 같은 아이들끼리나 할아버지와 손자지간엔 겸상이 허용되기도 했는데요 절대 불변의 금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자지간의 겸상 이유는 잔소리 때문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 원칙이 적용된 건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밥을 같이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잔소리 이걸 방지하기 위해 애초에 따로따로 차려주기 시작했다는 썰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찌개를 나눠 먹게 된 걸까요? 그 시작은 6.25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상은커녕 끼니를 때우기도 부족했던 시절 없는 음식을 함께 둘러앉아 나눠 먹기 시작했고 이게 고착화된 거라고 하네요 요즘은 코시국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도 찾아보기는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전통문화라고 하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해 소주 소비량 1인 평균 52병 와! 이 주량 하루아침에 이룩한 게 아닙니다 조선시대의 술문화도 한딱까리 했죠 조선시대는 전통주의 최고 전성기입니다 지방마다 내놓으라는 유명한 명주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술문화가 크게 발달한 시기죠 술도 취할 만큼 마시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핫플은 이 주막 보통 평범한 민가에 간판을 달고 운영했고요 장터, 큰 길목, 나루터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한간 벽촌에도 주막이 없는 곳이 없었다고 하죠 길을 가다 한 잔씩 하며 쉬어가는 느낌이었다고 지금의 카페 생각하면 되겠네요 주막이 다른 술집과 차별화된 점은 숙박이 가능하다는 점 식사나 술을 마시면 방은 무료로 내어줬죠 가장 인기 있던 건 막걸리 이 막걸리에도 급이 씁니다 처음 내린 진국은 단골에게 줬고요 어중이떠중이나 진상 손님에겐 물을 타서 주기도 했다고 보통 잔술로 판매했는데 한 잔에 공짜 안주가 한 점씩 제공됐습니다 공용 목판에서 하나씩 집어가는 방식인데요 여러 점씩 몰래 훔쳐먹는 진상 손님도 많았다는 이걸 감시하는 알바생도 있었다고 하죠 술을 마시는 곳은 이외에도 많았습니다 기생들이 있는 기방은 비용이 엄청나서 아무나 못 갔고요 서민들이 주로 찾는 곳은 목로주점이었죠 돋고 긴 나무로 된 상인 목로에 술잔을 놓는다고 붙여진 이름인데요 여기도 술 한 잔에 안주 한 점이 제공됩니다 특징은 서서 마신다는 점 술 한 잔에 안주 한 점 집어먹고 갈 길 가는 거죠 받침 술집이라고도 불리는 병술집도 있습니다 병술이란 문자 그대로 병에 담은 술이란 뜻인데요 손님이 직접 병을 가지고 가서 술을 담아오는 거죠 술 받아온다는 표현이 여기서 생겼다고 하네요 옛날에도 다양한 술집이 있었다니 괜히 우리나라 사람들 주량이 높은 게 아니야 유튜브에 넘쳐나는 K먹방 대세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대식의 민족이었으니까요 조선시대의 밥그릇 보실까요? 짜자잔 지금과 너무 다르지 않나요? 심지어 고봉밥이었다는 여기 실학자들의 기록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이익의 성우사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난한데도 다른 나라에 비해 유난히 식사량이 많다 또 다른 실학자 이덕무의 기록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사람들을 먹는다 여기서 1도에는 1.8리터라는 조선시대에는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었을까요? 여기엔 여러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째, 고기가 부족해서 국과 채소, 간장의 전부였던 가난한 백성들의 밥상 부족한 단백질을 어마어마한 밥량으로 채웠던 거라고 둘째, 하루 두 끼만 먹어서 식사를 뜻하는 말 조석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만 먹은 건데요 점심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두 끼에 몰아서 먹은 거라고 이런 걸 다 고려하더라도 그냥 많이 먹었던 것 같은 게요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입을 모아 한민족은 겁나 많이 먹는다 60대 노인이 식욕이 없다면서 5사만을 비우더라 조선 사람들의 명예는 많이 먹는 것이며 질보다는 양을 중지한다 라고 말한 기록이 있죠 대식도 대식인데요 밥을 먹어야 식사를 했다고 믿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건 중국 기행문집인 무어 연행록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신으로 명나라 재상의 집에 초대받은 이정구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의 성대한 대접이었는데요 이게 웬걸? 이정구는 아직 식전이라며 집에 가겠다고 합니다 재상의 집에선 크게 당황하여 떡과 과일 등 음식을 5차례나 더 내놓는데요 결국 식전이라며 집으로 가버렸다는 일화 나중에 명나라 재상이 조선에 있는 밥이 아니면 식사가 아니라고 믿는데 자신이 실수했다고 반성했다고 하죠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네요 한국인의 소울푸드 삼겹살 조선시대에도 먹었을까요? 아니요 대세는 소고기였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소고기보다 70% 이상 비쌌다고 소는 마른 풀만 먹어도 사는데 돼지는 사람이 먹는 곡식을 축냈기 때문인데요 기관에서나 제사용으로 돼지를 조금 기르는 수준이었죠 뭐 돼지고기가 있어도 그닥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명나라 황제가 조선인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니 조선사신에게 소고기를 제공해라 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 왜 이렇게 소를 좋아했느냐 맛도 좋고 영양학적으로도 인정받았던 소 잔치 때마다 소를 잡아대서 우금령을 내렸을 정도라고 그래도 한민족의 소사랑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매일 천마리의 소를 먹어치우고 1년이면 그 수가 40만마리에 가까웠다고 하죠 소고기 먹방의 절정은 난로헤입니다 고기를 석세에 구워먹는 모임으로 필수 준비물은 벙거지꼴 이건 벙거지 모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고 가장자리는 평평해서 국물요리와 구이가 동시에 가능한 이템이었다고 화로에 벙거지꼴을 올린 후 가운데 육수를 붓고요 테두리엔 간장, 파, 마늘로 양념한 고기를 구워먹는 건데요 자연스럽게 육즙이 가운데로 흘러들어가 육수의 맛이 깊어지죠 진짜 먹자라린게요 고기를 다 먹으면 육수에 밥까지 넣어 야무지게 먹었다고 숯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모습 지금과 다를 게 없네요 밥은 1리터씩 먹고 삼겹살은 또 안 좋아하던 조선시대 다음엔 고려시대를 소개해볼까요? 궁금한 시대의 식문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무리 아직 신기한 이슬람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여기?